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리어승 브이비, 브이비 뉴스 바로옹 행인호입니다! 왜요? 요즘에 노래어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영이 더 올라왔어요 어떻게 목소리 좀 가라앉고 오늘 저희는 2018 브이비 상반기 결산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18년 상반기는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이비 상반기 뉴스 노을이 부터가 브이비 멤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노을이 부터! 네 노을입니다 저는 지금 201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고 브이비 연습실에 와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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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이비 안녕하세요 박베리입니다 네 웨이비가 이전 2018년 상반기 정말 바빴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웨이비의 상반기 뉴스를 3가지로 전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스팟라인 발명 첫 팬사이너 네 네 이번 연도 1월 29일에 웨이비가 세 번째 미니앨범 스팟라인 스팟이었습니다 네 미니앨범은 거의 1년 반만인데 다들 어떠셨어요? 어 우선은 굉장히 어 미니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정말 긴 시간 후에 저희가 팬사이너를 받게 돼서 굉장히 그게 좀 즐거웠는데 우리 지우는 또 첫 팬사이네요 네 저는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팬사인데 어 팬분들 가까이서 보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일단 저는 스팟라인씨 저의 웨이비에 어 가장 잘 맞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노력할게요 네 해외 단독 공연 많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 웨이비가 해외에서 당연히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번 년 후에 브라질 투어는 시작으로 유럽 일본 그리고 태국에서 상금 받으셨다고 어 네 너무 좋아 저희가 하데이티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모으는 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해외를 너무 돌아다니잖아요 네 일본으로 또 어디 갔을까요? 유럽 폴란드 러시아 공부하세요 폴란드 러시아 독일 영국 스페인 여러 나라로 저희가 또 앞으로도 많은 나라를 투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 계획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? 어 8월달에 저희가 미국으로 여러분을 찾아보겠습니다 8월 중순에 미국의 4개의 도시를 비교해주고 어디죠? 뉴저지 그저 그저 탈란타 시카고 시카고 공연을 다해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로봇을 갈게요 또 다양한 개인 활동이 많을까요? 아 혹시 몇 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메인의 원과 로그는 랩드라마를 틀었고요 네 네 랩드라마도 또 똥차 비디오를 한 번 졌잖아요 그랬어요 오 언니 그랬어요 야 그리고 또 A로도 랩드라마를 주연을 했었거든요 아니 아니요 제 노베오라고 아 그리고 또 우리 바론이랑 네 또 A로도 생일파티를 하면서 커버 무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랑 이제 지유 같은 경우에 커버 곡으로 이제 여러 개 생일 파티 때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저랑 세인트만 또 커버 영상으로 그리고 랩드라마도 그냥 발동을 했었으면 아우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제 뒤로는 저희 제이콥분이 솔로 앨범을 내셨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래서 솔로 앨범을 진짜 뭐지 너무 긴장 그리고 너무 힘들어 힘들어 긴장 연습을 하면서 진짜 와 이렇게 해야 돼 마음들이랑 같이 있으면 네 특히 히준이 있으면 네 되게 이제 저희 마음이 편하게 놀이더라도 우리 손님한테는 오래갖고 근데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먼 이제 중국까지 가서 우리 비디오를 촬영하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한국에서 그랬으면 저희가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두 번이라도 해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 아니던데 제가 드비로는 중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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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많이 했어요 생각났어 네 그럼 이렇게 VAB의 상반기 결산을 해봤어요 네 저희 VAB 멤버들의 상반기 결산을 이렇게 말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조금만 조금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제 상반기 선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생각날 틀림없이 빠르게 제가 많은 선수들 받았던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한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나누는 배경을 좋아했습니다 네 좋은 모습 네 좋은 하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도 좀 기다릴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되게 준비를 진행해서 많은 팬분들과 함께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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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근데 올해는 거의 투어로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다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다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제 7월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반기 되면 저희가 이런 거 찾아가 아 아 정말 투어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시간 날짜를 많이 모르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너무 많이 갈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에이너군의 초반 마지막 국보 네 네 기대되세요 정말 기대됩니다 하반기도 기대해주시면 합니다 하하 자 그럼 후렴스로 에이너도 사랑해주시면 합니다 에이 에이 이 이거만 웃고 올 줄 알았어 너 놀아가지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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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지금까지는 베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베이비의 멤버들과 2018년 상반기 결산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특히도 즐거운 상반기는 많은데요 베이비 하반기로 기대를 하면서 이상 저는 베이비의 세리부터 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쵸 에이너씨?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살펴보니까요 앞으로 하반기가 더 많이 더욱더 많이 기대됩니다 네 우리 베이비 그리고 뱀즈 분들 모두모두 화이팅에서 더 멋진 2018년 하반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 뉴스스 앵커 바론 에이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